제 몸이 죽은 여기서 버리지 마세요. 자수하지 마. 제가 나갈게요. 나 봐. 끝났어. 제가 나갈게요. 이건 내가 이렇게 들어준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요. 누가 이겼을까? 종국이 형 무조건 할 수 있을 텐데. 무조건 궁금하네요. 표정 보니까 종국이 형은 너무 행복해. 그래 종국이 또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지탱하지 않고 걸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거 같은데. 제가 여기 양쪽에 날이 뛰고 있는데. 제대로 못 차별하게. 안심했어요. 안심 결정이 안 났어요. 카메라 판독을 하기로. 아 진짜? 예. 카메라 판독 결과. 런닝맨 4-3 초록입니다. 뭡니까? 빨간 팀, 초록 팀. 런닝맨 4-3 초록 팀. 런닝맨 4-3 초록 팀. 어 우리 팀이다? 네. 이런 상황이 이쁜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왜 어딘냐. 야. 런닝맨 4-3 초록 팀. 천박이다. 하하하하하하 됐다. 엉덩 우승이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지금 한 배, 두 배, 세 배. 저희 먼저 하세요. 여긴 최대치가. 상금을 늘릴 수 있는. 영양이고요. 여긴 얼마 남았었죠? 많이 남았습니다. 80차 최대치가 자 그럼 이리 오세요. 250만 원인데. 자 이거 제게 해주세요 이거. 자 신영이 형님 하나 둘 셋 곱팡이 3이냐 1이냐 2만 원이냐 4만 원이냐 6만 원이냐 2만 원 축하드립니다. 2만 원 축하드립니다. 가르치신 값 곱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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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다. 1위예요? 3.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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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와 진짜! 와 진짜요. 쟤는 이럴 수가 2만 원입니다. 결국 이게 어디야? 신양이 형이 번 돈이에요. 다리 열심히 치우셔가지고. 다리 열심히 치우셔가지고. 2만 원이 하늘에서 솟아! 다리 찢어 번 돈. 얼마나고요? 거기에 얼마나고요? 255만 원이야. 500만 원으로 한번.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5,500만 원. 5,500만 원.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또 나와. 불러주세요. 복수하자 복수하자. 업그레이드 되고 막강해진 아이돌 팀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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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려! 어! 예! 하하하하 아! 꼈어! 꼈어! 이리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한국어 교원 고시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예뻐지는 쇼핑몰 소녀나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대한민국 화덕치킨 화로화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